내 맞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 이 아침에는 흔들리지 않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느덧 올해도 10월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곧 연말이 다가오고 이달에는 우리 예원교회 창립 기념 행사가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하반기 전도운동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참된 응답을 받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이 볼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전도 사역을 할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당시 고린도는 헬라 최고의 상업 도시이자 항구 도시였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번성했지만 우상 숭배와 음란 등 영적 타락이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그 영향이 고린도 교회까지 미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본 서신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신앙생활에 대한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시기를 추건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57자를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면 승리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승리할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모든 원수가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흑암이 꺾이고 그리고 반드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고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영생과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아침에 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어떤 환란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절대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내가 이제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원수 사단은 이제 우리의 발 아래 무릎 꿇게 돼 있고 우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바로 영생과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바로 의의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희락을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는 빌리포서에서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리포서 4장 4절에 보니까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이 깨닫게 된 것만큼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장된 영원한 생명과 또 부활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24시 누림으로 참 승리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삶입니다 본문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견실하다는 것은 영어로 steadfast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확고한 확고부동한 불변의 이런 뜻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이 부활과 영생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불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다 빼앗겨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과 또 나의 부활은 이것은 영원 불변하다는 것이죠 확고부동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내가 이 땅에서 다 빼앗겨도 내게 주신 구원과 또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다 빼앗겨도 절대 나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승리하겠다 이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싶습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자리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전도도 다 헛것이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셨다면 다 헛거잖아요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죠 내 거 희생하죠 그런데 이 땅에서 끝이다 부활이 없다 그러면 다 헛것이고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부활하고 이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벌써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연말이고 이제 이달 다음 달 이제 교회에서 많은 행사가 있고 또 하반기 전도운동이 진행되는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또 현장에서 전도자의 직무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우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은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은 것입니다 바로 요셉처럼 감옥에 가도 오해로 팔려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반드시 반드시 나를 통해 성취될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하나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그것이 바로 거짓말을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언약적 예배를 통해서 주신 강단의 말씀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흔들림이 없는 부활신앙과 언약에 근거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